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기용금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와 관련해 오늘로 예정됐던 발표 일정이 돌연 연기됐습니다. 한국전력은 2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과 관련한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라면서 추후 결과를 회신받은 뒤 조정단가를 확정하는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 가운데 한전은 최근 원유값 등 원료비 급등에 따라 조정단가를 최대 인상폭인 3원 인상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전기요금을 다른 구성 요소들을 다음 달부터 올리기로 결정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4월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하면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의 인상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